85,000 얼마짜리요 그래서 저번에 차에 차 타고 갔는데 엄마 무릎에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 엉덩이를 쑥 내밀었는데요 엄마가 야 엄마 가방에 앉으면 안돼 하면서 저를 팍 밀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이 얼굴을 팍 박았어요 근데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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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은요 저 가방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방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완전 충격 받았어요 운율아 너 우리집아도 살아라 불쌍해서 안되겠다 운율아 그게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운율이보다 소중한 건 없어 가방이고 낚싯대고 다 버릴 수 있는데 운율이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제일 소중해 그럼 아빠 바닷물에서 엄마랑 내가 빠지면 아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물론 안 빠지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아빠가 죽어도 운율이하고 엄마는 다 구해놓고 그리고 아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운율이를 사랑해 감동적으로 보고 가지 말고 가방만 택해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 원래 스타일대로 그런데 가지 마 위험한데 왜 너 그런 데는 빠지는데 푹 빠지는 데 가지 마 그런데 알았지?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엄마랑 근데 아까 여기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운율이 표정이 재밌었던 게 그런데 가지 마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 우리 아빠 돌아왔구나 어머님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게 차량이 손드리는데 어머니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남이 한번 볼까요? 아빠의 몸 어? 무슨 몸이 있다고? 무슨 몸이 있다고? 몸도 없어서 진짜 몸이 없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저 믿는 마음이면 내가 이해가는데 저게 무슨 몸이라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여행 때 아 아빠가 나보다 아빠 몸이 더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빠랑 저랑 엄마랑 같이 필리핀 섬에 놀러 갔었는데요 아 필리핀? 카트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공룡같이 생긴 동화뱀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멀리서 봤으니까 그냥 쥐어가지고 뛰어갔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요 아빠를 불렀는데요 아빠는 카트에서 내리지도 않고 한빈아 가지마 위험에 돌아와 빨리 이러시면서요 그냥 타트에 타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안 오셔가지고 진짜 섭섭했어요 아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거의 그때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빈아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동화뱀이 진짜 길이가 한 2미터 정도 막어급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특집 때 스튜디오에 뱀이 나왔어요 한 5미터 되는 비단뱀이 나왔는데 오프닝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 오프닝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제 목하고 다리를 감아서 이렇게 힘을 주는 바람에 제 몸이 한번 반으로 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특히 파충류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멈칫한 건데 한빈아 그거 말고 숙소에서 아빠가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네가 무서워하는 거미를 물리친 얘기 그런 기억은 안 나니? 거미를 물리쳐? 왜? 휴디를 꼭 물려면 되는 건데 거미를 물리쳤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필리핀이에요 언제 저 필리핀 여행 갔을 때요 방먹는 식당에 동화뱀이 들어온 거예요 미디야 미디 아니면 간이 라지나라 그래서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구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한 이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깐요 아...엄마하고 똑같네 야...엄마찍에서는... 30m 정도? 알았어 그래요 아니 아빠가 거미를 잡아준 건 아니고요 네 온몸을 던지지 않았고요 숙소에 있는 물건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입으로 후 불었더니 안 도망가서 숨짱등을 비춰서 쫓아낸 것 뿐이에요 아이 그때 아빠가 거의 물건을 던질 때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거의 날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카트에 타고 있으면서 큰 도마뱀이 있는 쪽으로 우리 한빈이가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냥 카트에서 그냥 보려고 했죠 관찰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신기하다고 내려서 뛰어가더라고요